네 반갑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자동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로직을 만들어 봤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음 버튼이 코드로 안 눌린다 라는 제보가 많아서 어떻게 하면 다음 버튼을 누를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의 X패스를 확인해 봐야겠죠 F12 버튼을 눌러서 다음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 이라고 되어 있고요 버튼 클래스 속성이 있고 속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copy 엘리먼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주고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튼 클래스 이런 속성 보니까 이게 띄우기가 되어 있어서 뭔가 다른 분들이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다 복사를 해 가지고 그대로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패스를 버튼 태그고 클래스 속성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X패스로 엘리먼트를 선택해야겠죠 드라이버에다가 find element by x패스 이 X패스에 실행이 되는지 볼게요 그러면은 이러한 요소가 있다 라는 게 확인이 되고 만약에 이거를 띄워쓰기가 들어가 있는 걸 간과하고 없이 했다면 선택이 안 됐겠죠 스페이스 두 개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붙이면 실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실행을 해 보면은 이제 next가 선택이 되는 거고 이제 요거를 계속 누르게 되면은 next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자 요게 여기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아마 요것들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요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버튼이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요 상황에서는 요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얘가 클릭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는 아마 요 두 번째 거가 선택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 상황에서 한번 보시죠 요 상황에서 find elements 로 검색을 해보면은 보니까 딱 딱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버튼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X패스로 특정하는 걸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게 고유한 속성이 아님을 알았으니까 다른 방법을 또 찾아 봐야겠죠 자 다시 F12 버튼을 눌러서 얘를 찾아 봅니다 이제 버튼인데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고유한 속성이 없으면은 요 상위 태그를 본다거나 하위 태그를 봅니다 근데 상위 태그를 봤을 때 다 div로 돼 있고 이 클래스가 다 이렇게 이상하게 암호처럼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자 제 생각에는 요 버튼 아래에 div가 있고 또 div ira의 span 아래 보면 svg 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vg 에 보니까 뭔가 속성 값이 다음이라고 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svg 태그를 먼저 찾고 요거는 아마 하나밖에 없을 거 같으니까 요거의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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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로써 요 버튼을 선택하면 얘만 선택이 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클릭을 해서 copy full express 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보내주고 이렇게 자 요렇게 express 를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자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파인드 엘리먼트 해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자 이게 이상하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이걸 막아 놓은 건가 했거든요 근데 요거도 한번 이상하잖아요 이제 html 바디 div 요건 되게 흔한 태그인데 제가 svg 라는 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태그 자체 속성이 좀 이상한 게 아닌가 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svg 엘리먼트 파인드 엘리먼트 바이 엑스페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자 여기 보면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올려놨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답변이긴 하지만 아 요거는 제가 찾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사이트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자 svg라는 애는 아 요렇게 검색을 해야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 별표는 어떤 것이든 다 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안에 있는 태그인데 그 네임이 svg라는 애다 요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가지고 와서 대충 요 코드를 토대로 한번 우리식으로 맞게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왔고 자 그러면은 찾아라 엑스페스를 여기다 그냥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랑 비슷하게 적을 것 같으면 요거는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고 이제 html 어딘가에 있는 태그다 라는 뜻에서 슬래시 두 개 별표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치면은 모든 태그가 다 검색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html 하에 있는 모든 요소가 이렇게 아마 다 나오는 거일 거고요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자 그러면은 얘의 네임이 svg인 애를 찾아라 라고 하면 요거를 이렇게 복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보면은 svg 태그를 이렇게 다 찾아주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다가 속성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아 이 속성은 여기서 제가 요 사이트에는 없었지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요 대괄우를 하나 더 써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그 기존의 태그 뒤에 썼던 것처럼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골뱅이 뒤에 속성 equal 속성 값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자 svg 요거를 그냥 copy element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우리가 쓰려고 했던 게 요 area level 아 라벨 요게 속성이고요 속성 값은 요 다음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svg 태그를 원래라면은 그냥 슬래시 두 개 svg 라고 했겠지만 뭔가 이 태그 특성상 뭔가 이상한 게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표현해 줬고요 그리고 속성 속성 값을 area level level 다음 요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과연 요렇게 해서 선택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은 어 svg 태그가 이제는 잡히기 시작하는 게 확인이 되고 요기서 뭐 만약에 태그 네임 요렇게 하면은 어 svg 가 이제 잡힌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택된 요소가 태그 네임이 svg 다 그리고 뭐 당연한 거지만 get attribute 여기 area level 이렇게 하면은 자 다음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area level의 속성 값을 찾아다오 했을 때 다음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요렇게 svg 태그가 이제 선택이 됐고요 거기서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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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가야 되죠 한번 두번 세번 여기서 요거를 자 svgl로 저장을 하고 이 위에다가 find element by xps를 또 씁니다 또 써서 우리가 상위 태그로 갈 때는 폴더에서 상위 폴더로 갈 때 점점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을 하나 써주고 아 이거는 이제 문자 형태로 해줘야겠죠 이제 하나 상위 태그로 간 거고요 하나 상위 태그로 갖는 게 이 스팬 태그인지 확인을 해 보려면 태그 네임 해서 스팬 태그로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슬래시를 써서 점점을 하면은 자 div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갔을 때 얘가 선택되는지 보면 되겠죠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가려면은 슬래시를 쓰고 점점 이렇게 하면은 버튼 태그가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주석 처리입니다 그래서 태그 네임이 아니라 Get Attribute로 이 클래스가 진짜 요건지 볼게요 그러면은 클래스가 WP06B로 바뀐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지금 이렇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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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해가지고 선택하고 싶은 버튼 태그를 눌렀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클릭을 하면은 이제 다음이 눌리는 겁니다 자 요거를 선택을 해보면 이제 다음이 눌렸고 여기서 또 요걸 실행하면은 또 그 다음 요거를 또 누르면은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매크로에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HTML이 바뀌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바뀐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자동화는 인스타그램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계속 바꾸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사실 생산적이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 제가 이 셀레니움 상에서 이렇게 요소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영상을 최근에 만들어 올렸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나중에 구조가 바뀌더라도 충분히 그 상황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서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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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